오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우리 37절까지 말씀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건세고 건증으로 오기 때문에 꼭 새벽기도 때는 함께 합독을 합니다. 합독을 시작 예수께서 다시 도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대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며 사람들이 키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강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다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르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해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지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논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은 제목은 에바다의 은혜입니다 에바다의 은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하여 예수님이 인간으로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는데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육체로 온 실제로 말씀이신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상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것은 허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구약의 그림자가 아니에요 실체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질병을 고쳐주는 부분인데요 단순히 이게 질병치료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소 오셨는데 질병은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온 재앙이고 우리는 영적으로 이 인생이라는 뜻이 병들다의 인생이잖아요 우리 여기에 기 먹고 말 더듬는 자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단면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재 가운데 빠져 우리가 재와 사망에 묶여버린 우리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우리는 그런 재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던 자이고 우리가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영안이 어두워서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우리는 영적인 장애인이었어요 두 눈이 있고 두 귀가 있고 입술이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을 못 만나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데 영적인 고아였고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뭘 하다가 갔는지를 모르는 그냥 열심히 사는 자 땅의 것을 향하여 죽도록 사는 자 이게 우리의 인생이었어요 오늘 이 에바다의 은혜 열리다 하나님 내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 내 귀가 열리고 내 마음의 문이 열리고 문제 보는 눈이 열리고 오늘 영적인 에바다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대지 1의 부분은 영적인 기가 열리는 에바다의 은혜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대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다고 지금의 시간표 지금의 시간에 대한 장소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이 5시 반 새벽 기도에 성전으로 나간 거예요 성전으로 기도하러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니까 오늘 귀가 열려야 돼요 이 말씀을 듣고 오늘 하루에 에바다가 또 열려야 돼요 우리 원단은 나중 영광보다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훨씬 클 거라는 이 성전 건축의 응답의 부분이 1년에 눈이 열리고 우리 건축의 우리 헌당의 마지막에 눈이 열려야 되잖아요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 이번 강단 말씀이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라는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인데 건축의식 이 첫 번째 하나님의 건축의식은 나와 하나님 관계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소속이 하늘이야 하늘 하늘 시민권 하나님의 자녀 소속이 하늘이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우리 권력의 응답을 받는 건데 두 번째 성전의식 땅의 응답이에요 땅의 응답 건물의 이스라엘 민족의 건물이 아닌 내가 성전이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성전들이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전을 서로 지어가는 공동체의 응답인 거예요 공동체의 응답 금요한 말씀은 희석이야의 결단, 결행력에서 후대의 응답이잖아요 후대의 응답이에요 오늘 이 주일 강단의 말씀이 내 키가 열려야 돼요 열려야 돼 에바다 맹인 맹인이 열리고 우리가 농화가 열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열려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가 맹인이고요 우리가 농화예요 안 들려 말씀을 똑같은 시간에 앉아 있는데 오늘 그냥 아 기가 먹고 말 더듬이가 예수님이 에바다 했더니 열렸다 그러면 성경 이야기예요 이야기 오늘 내가 열리게 해달라고 내가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숨이 막힐 도로 답답합니다 문제는 있는데 하나님 기도는 안 되고 하나님의 계획은 알겠는데 그 계획이 무엇인지는 모르겠고 문제만 해결하면 될 것 같은 우리의 유관을 널어서 오늘 영의 기가 열리는 에바다의 은혜가 나의 것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32절에 기 먹고 말 더듬이 원래 이 농화가 말이 안 들리기 때문에 농화잖아요 그럼 말 더듬이가 뭐냐 우리가 똑바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때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기도도 안 되죠 세상하고 소통이 안 돼요 소통이 결혼해 보세요 남편하고 대화가 돼요? 아내하고 대화가 돼요? 자식이요 스무 살이 넘으면 문 닫고 들어가요 밥 달라 돈 달라 이거 빼고는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우리는 영적인 그리스도의 그 은혜 속에 말씀에 딱 순복할 때 강단해서 대화가 돼요 아 내가 부모에게 내가 말씀을 어겼구나 아 내가 남편과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데 육적인 싸움 했구나 아 내가 그리스탈인데 내가 돌로 여겼구나 이게 이제 강단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강단이 아니면 영적인 싸움 하는 것 같지만 우린 죽을 때까지 육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32절을 보면서 야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 하나님 떠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들리지 못하는 세상의 소리는 들려요 온갖 소리는 다 들리는데 돈 어디서 버렸더라 아 누지기 누지 왜 시집을 잘 갔더라 이런 소리는 기가 막 쫌피쫌피 하는데 이번에 강단한 말씀 뭐였더라 아니 원단에 도대체 나중 영광은 뭐고 이전 영광이 뭘까 우리는요 정말 무지예요 무식한 게 아니고요 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었는데 내 것이 안 되는 거 이게 미치는 거잖아요 돈은 많은데 내 통장이 없어 신한은행 국민은행 있어 뭐예요 내 통장이 없는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하나님 떠난 내 모습입니다 하나님 만날 수도 없었고 우리가요 하나님 음성이 사람의 소리를 들리고 정은주 목사님 손이 들리고 나의 소리를 안 들리면 안 되잖아요 저는 어릴 때 불신자의 우상 성기는 가문이어서요 정말 가위에 많이 눌렸어요 그 미치는 게 뭔지 알아요? 아 눌리는데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소리를 지를 수가 없어요 예수 믿고 예수 믿고요 이 더렁신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 내 소리에 내가 놀랐을 깼어요 예수 이름 그 위대하신 그 예수 이름 그게 얼마나 우리에겐 이 가위에 눌려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 못합니다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엄마한테 말하면 몸이 허해서 그랬대요 개구리 잡아주고 토끼 잡아주고 우리는 영적인 음성 자녀들이 한마디 딱 하는데 영적으로 확 들리고 남편이 지나가는 말을 딱 하는데 그게 영적으로 들리고 기관에서 전노사님이 목사님이 한마디 딱 하는데 영적으로 들리고 그게 무슨 소리인지 육신의 귀는 우리가 세상을 봐야 되니까 이 귀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세상과 소통이 안 되면 우리는 더 무섭잖아요 영의 귀를 굳게 닫힌 길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생명으로 요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으로 왔어요 그 빛이 나에게 올 때 생명의 빛이 되는 거예요 나의 빛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빛으로 오면 뭐예요? 나의 빛이 안 되면 다른 사람은 다 살아나는데 나만 죽어요 생명의 빛 내 안에 역동하는 거예요 내 안에 에바다이 사건이에요 오늘 이를 누가 데리고 왔냐 주위에서 데리고 왔어요 내가 영적으로 어두울 때 내가 영적으로 기가 막혔을 때 내가 영적으로 안 보일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공동체의 응답 나의 기도의 동력자 사역의 동력자 우리는요 이 시대는 나홀로 시대예요 특히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가 믿음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 아비의 믿음으로 살아나요 희숙이 하는 그 어미의 믿음으로 위대한 왕이 되잖아요 물론 또 넘어지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주위의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에게 안수하여 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시대의 유대인들에게는 이 질병에 대한 부분이 꼭 안수하여서 낫게 하는 이 부분이 그들에게는 보편적인 치료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야이로도 그래요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다 물어 꿇고 예수께 뭘 하냐 주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손을 얹어 안수하셔서 내 딸이 구원을 받고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구원을 받고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정말 멋있는 회당장이죠 문제를 낫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이 문제 속에 우린 이미 구원을 받았고 이 속에 삶의 구원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이 무엇인지 묻고 우리가 이 질병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치료를 받아고 문제도 치료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땅에 있고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이 영적인 근본 문제의 부분이 학증이 되어야 삶의 문제에 대해서요 승리의 확신이 있어요 조금 길어질 때 낙심하지 마세요 야이로가 예수님과 함께 오다가요 그 헬류증 여인의 사건으로 그 사이 딸이 죽었어요 같이 오다가 그 잠깐의 부분에 우리 기도 시작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이 건축가 헌당이 시간비 오는데 내 기도가 아직 응답이 안 됐습니까 끝난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도록 말씀을 잡고 선포할 때 그리스로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누디아의 마음을 여시사 바울의 말을 청정하게 했대요 하나님 내 굳은 마음 하나님 세상에 찌든 마음 이 마음의 문을 열어사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나의 것으로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는 오늘 찾아온 이는 본인의 믿음보다 주위에 있는 믿음이 그 믿음으로 왔는데 오늘 그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아니 귀가 들리고 말만 하면 뭐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소식을 들어야지 그가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 33절에 그를 따로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귀에 넣고 침을 뱉다 그의 혀에 바르는 이 부분이 그 당시에는 침을 뱉아서 그들을 치유하고 하는 이 부분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침이 또 치료의 그런 어떤 미신적인 부분인데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창조주인데 왜 이 미신적인 치료방법의 부분으로 이렇게 했을까요 그가 안 들리고 그가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친히 그를 귀에다가 손을 넣어주고 이게 뭐냐 노예의 질병을 단순히 말씀으로 명령해서 해줄 수 있지만 그를 따로 데리다가 이 터칭 살을 댄다 기를 넣어준다 이가 느끼잖아요 이거 믿음도 없는 그가 예수님이 내 손을 잡아주고 내 손님이 내 귀에다가 안 넣어줘도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해도 되는 건데 수로복의 여인이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내 딸이 악한 귀신에 들렸다고 했을 때 그 딸의 믿음을 칭찬할 때 집에 있는 딸이 귀신이 떠났거든요 그런데 왜 앞에 있는 이 환자에게는 따로 가서 이 길을 열어주고 침을 뱉아서 이렇게 혀를 해주실까요 그가 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가 그에게 예수님을 예수님을 만져주므로 그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나를 치유해줬다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나중에 그가 진짜 입이 풀려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인격적인 만남인 것 우리요 믿음이 내가 작아서 중보 기도 속에 왔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나와 인격적인 나의 말 못 이 말 못하는 작은 기도도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내가 힘이 없어서 생각만 해도 하나님 응답하시는 우리는 인원자였잖아요 우리가 기도 못할 때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내 손을 잡아주고 어떨 땐 나를 업어주고 예수님이 나를 안고 가시잖아요 우리 힘들고 어렵고 낙심될 때 나의 치료의 부분이 이 방법을 하지 않아도 그 유대사의 이 사람이 믿음이 작으니까 그 시대의 치료법으로 그들을 안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하신가 그 예수님의 그 이 에바다의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고 장조주신데 굳이 이 치료법을 써야 되냐 그들이 유대의사들이 이걸 쓴 방법이고 그 치료의 형태가 그들의 문화의 부분인데 왜 이걸 써야 되냐 그 사람은 믿음이 없고 우리가요 하나님은 내가 믿음이 없을 때 내 환경과 내 모든 부분을 인정해 주세요 너 왜 그것밖에 안 돼? 내 이때까지 말씀드린 거 그것밖에 안 돼? 그렇게 책망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바라보는 그 야이로를 통해서 그의 딸이 살아나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기먹고 언울한 내가 예수님과 오늘 말씀으로 터칭하시고 오늘 이 작은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 나에게 에바다의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이 작은 기도 속에 예수님의 치유하심이 하나님 삶이 어려워요 하나님 내가 질병에 들었어요 우리 아이가 죽게 되었어요 그 모든 부분을 정말 우리 안에 벽이 부딪혔을 때 금요 말씀에 그랬잖아요 내 인생의 벽에 부딪혔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타협을 하면 안 돼요 결정적인 순간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제가 우리 아이 냅놈터들 양육할 때 기도하는 거 엎드려 기도하는 거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인생이 가장 어려울 때 기도 속에 다 들어오잖아요 두 번째 부분이 영적인 입을 열어 입을 여는 에바다의 은혜 이 침을 혈일 때 발라주잖아요 우리의 입이 축복된 입보다 부정적이고 불신앙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원망하는 이 입술이요 찬양하는 것보다 감사하는 것보다 더 많아요 우리의 이 굳은 입 굳은 입은 이제는 예수 그리의 은혜 속에 감사는 기적을 낳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의 부분이 작은 내가 복음을 영전 메시지를 유창하게 하지 못해도 예수가 구원자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변했다고 우리가요 이 단순한 부분이 내가 증거인 거예요 너가 변한 거 보니까 예수를 예수가 살아있는 것 같다 이게 내 삶이 증거인 거예요 입을 열어서 말씀을 선파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입을 열어서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 내가 이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 오늘 기도하려고 나오셨잖아요 기도하려고 시스기아의 기력력으로 나오신 거잖아요 정신 차리라고 그랬어요 금요일 말씀에 정신을 차리래요 지금은 드러누어 있을 때가 아니래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분신함과 질문은 다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은 내가 따르지 못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는 온전히 다 따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부모의 기도 속에 시스기아가 정말 이 다이세 길을 따르잖아요 우리가 내 자녀들이 나의 기도 속에 먼저 기도를 행하고 자녀들이 그 결정적인 순간에 부모의 기도 속에 결단을 하고 돌아오는 그런 은혜 우리가 또 목회자의 기도 속에 이 시스기아가 어려울 때 이사야에게 기도를 요청하잖아요 내가 주의 종에게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팀이 있다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위기 속에 기도의 승부수를 두라고 금요 말씀에 선포했습니다 우리의 입이 하나님 부정적인 입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줄 수 있는 거 이건 최고의 제사정적인 축복입니다 중보 기도요 그거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내꺼하기 바쁜데 중보 기도는 견인하다 우리가 차 잘못되면 바로 끌고 가잖아요 이 중보 기도는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보좌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내가 남이 어려울 때 내가 중보 기도 해주면 그 사람이 가장 어려울 때 주님을 찾게 되고 우리가 기도 중에 다 그 사람이 생각나잖아요 가장 어려울 때입니다 주님께 부르시지래요 오늘 이 기가 먹고 말더듬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끌려 왔지만 오늘 우리는 내발로 걸어왔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건강할 때 기도할 수 있어요 내발로 성전을 올 수 있다 정말 감사한 거예요 저는 무조건 교회로 오라고 해요 무조건 병원 신방도 가고 우리가요 이사하면 집에 신방도 가지만 웬만하면 성전을 오라고 합니다 왜냐 성전 중심으로 우리가 제자 양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가 이렇게 멋있게 건축이 되었는데 성교 속에 나아가려는 제자 양육을 놓치면 안 됩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결론은 예수의 권세 예수의 권능이에요 예수 권세는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보좌의 배경으로 이 예수 이름의 권세는 모두에게 주는 거예요 모두에게 우리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권세인데 존재하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 자녀로서 존재하는 자에게는 다 주는 예수 이름 그 자체의 능력인데 이것을 사용하는 자에게만 나타나는 게 능력이에요 능력 쓰지 않으면 안 나타나요 내 안에 돈이 엄청 많은데 내가 밥을 하나 안 사 먹는 거지 예수 권세를 오늘 우리가요 기도하는 중보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예수의 권능으로 우리요 예수 이름을 사용하시기를 오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